우리 정의당 대표를 지내신 이정미 의원께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으로 무리를 일으킨 정의당 비례대표 6번 후보가 있어요. 신장식 전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정미 전 대표는 내가 음주, 무면허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제1야당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방역대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부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. 바로 답변하시죠. 저는 송도국제도시, 글로벌 도시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WTO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하시는 게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. 특정 지역명을 이런 바이러스명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. 사실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일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일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지금 모두 한 몸이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역 방어 대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감역, 방역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. 사실 모든 것을 봉쇄했던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이 확산됐던가를 본다면 이번 정부의 방역 대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. 다만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국화됐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 민경우 의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이종민 후보께 드렸던 개별 질문이었고요.